이번 질문은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에요. 선생님께서 가장 주로 하시는 게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을 잡아주는 거에요? 그렇죠. 신의 가림이라고 하는 건데, 오야할 신과 안오야할 신을 가려준다고 해서 가리에요. 그런데 별 의미는 안 두는데, 요새는 중국 남방으로 신의 기운이 좀 세다 보면 선생들이 신을 받아라 해서 주파수를 잘못 맞히니까 신의 말문이 안 열리는 거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말문이 닫힌 거고, 나같이 떠벌떨으면 말문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상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주저주저 해야 돼. 누구를 봐도. 근데 하고 있으면 저처럼 말만 못 열었네. 그런다 말이에요. 그걸 선생들이 주파수를 찾아주는 거에요. 영계와 인계와 천계, 지계의 주파수를, 어느 주파수를 맞춰서 소리가 잘 나오게끔 해주는 게 말문통신인데, 저는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신의 제자를 냈을 때 전의 가림 제자가 사실 많이 와요. 그래서 스무 번씩 실패한 사람도 해줘서 다 해봤는데, 제일 편해요. 왜? 두드리면 열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신과 그 인계의 연결고리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시험을 다 봐요. 그 전에. 그래서 손에 있는 것, 신을 청해서 이게 뭐냐,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맞춰야 돼. 그리고 사람 사주를 넣었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살고, 뭐를 알고, 직업은 뭐며, 자손은 몇 명, 그것까지 다 맞췄을 때 신꽃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전문으로 하시는 게 다림꽃인 건가요? 저는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이나 한 병원 안에서 모든 의료 시스템을 다 내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검진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신의 가림만 전문이면 그 분야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분야를 하나를 통하면 열 가지, 스무 가지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특기는 이제 신가림도 특기지만 지리, 털을 본다든지 아니면 럭, 조상을 본다든지 산소. 뭐 이 무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 봅니다. 제가. 가림꽃이라는 게 그러면 신의 일을 받고 나서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리다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만약에 신의 길을 다시는 안 가고 싶다 하면 안 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퇴송을 시키는 건데 어차피 받았던 사람은 사실 기운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에 맑아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막고 가라 그래요. 저는 본인이 진짜 이걸 하기 싫으면 비바람이 불면 어느 정도 비위에 젖을 생각을 해야지 우비를 입고 그 우산 쓰고 그 비류를 조금이라도 안 맞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본인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으면 치워라. 10% 정도는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신 신명을 보내준다 그런 말은 안 해요. 왜 이분들이 이 자손이 나한테 왔을 때는 그분들이 이 자손을 끌고 온 거거든 사실. 이제 자기네들을 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손한테 올라오고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선생을 찾아서 왔는데 내가 똥금없이 치워. 인간 마음에서 치워달라고 했는데 어 그럼 내 돈 받고 치워줄게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짓은 안 해요. 사실. 그러면은 가린꽃 좀 시내를 받고 나서 가린꽃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내 말문 저처럼 이렇게 쭈쭈쭈쭈쭈하면 되는데 아무 이제 느낌이 없죠. 저는 이제 애동 제자들도 많이 이제 이 길을 가누 사람들을 얘기도 해보고 산에서 있다 보니까 많이 했지만 일단 점상에 앉으면 뭔가라도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문을 못 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확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선생 또 잘못 만나면 집 날리고 빚지고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한 방에 한 방. 한 방에 터쳐요. 그래서 안 터치면 난 돈 줘요. 왜? 어차피 신고서 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이 테스트 과정은 거치잖아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족하지 못할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고 이 사람도 자기가 뭔가 못 느끼면 안 해야죠. 그것을 중단해야 돼요. 그때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가지고 내려가세요.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돌려줘야죠. 당연히 그것은. 양아치도 아니고. 저는 졸려줘야죠. 근데 졸려준본 적은 없지. 왜? 다 성공했으니까.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신의 길을 가고 나서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한테 오시면 원하는 거 해드리고 안 되면 복고를 복이니까 내가 터치면 먹고 안 터치면 주면 돼요. 기분이 되게 확실한가요? 나는 그 제자한테 난 얘기해요. 처음부터. 내가 터치면 이 돈 먹을게. 그리고 이제 한 예로. 엊그저께 대구 제자도. 말문을 다 쳤었어요. 가래 5개월 차 애동인데. 말문을 못 여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말문을 터쳤어요. 이미. 근데 굿을 할 의미가 없는 거야. 말문이 터졌는데. 그러면 뭐 그냥 뭐 과일 차리고. 내가 뭐 굿당 들어가고. 뭐 선생 초빙하고 하면 돈 사업이 깨지는데. 차라리 이 어려운 제자한테 그 돈을 주면. 이것을 유용하게 쓰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제자한테 물어봤죠. 야. 사실 이런 일은. 너 말문은 이미 터졌지. 점사 잘 나오지. 너무 좋대. 잠도 못 잤는데 잠도 잘 자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볼 땐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네가 신고술해서 잔치일 뿐이다. 내가 돈 500원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건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해주겠지만. 차라리 이거 힘든데 이걸 써라 네가. 500원 붙여줬어요. 제가. 계좌로. 저는 욕심 안 내요. 그리고 그 제자가 일을 떼서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 봐줬지만 비록.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진짜 도살하고 난리 난 거지 뭐. 내가 이제 대구 지역에서는 아마 경북. 이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저 네이버 사람들 처음 안 봐. 전화하지 마요 나한테. 네이버는 싫어요? 아따 말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 점사 후기란들 뭐. 내가 나를 들었다 놨다. 그 세 분 정도가 그랬는데. 내가 한 100명 200명을 봤으면. 세 명 정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나 그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그 팀들 다 안 볼 겁니다. 네이버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 시기 brig hunch cioè. 네이버 전화하지 마세요. 네이버 전화하지 마세요. accord lobby retiringших 전문 소리를 하고 싶다. 오늘은 5 스님들ictions 저한테. 오늘 일할 수 there. 그리고니무 정Studium. 감사합니다.